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갓 서른을 넘겼을 때입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교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됐었는데요 50명 이상이 상당히 많이 갔죠 50명 이상이 야심차게 우리가 몽골 성교를 준비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50명이 6개월 이상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몽골 성교사로 계시면서 몽골 성경을 번역하시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전설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교수님도 모셔서 강의도 듣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몽골에서 오신 몽골 사람들 그분을 초청해서 몽골 말도 배우고 또 몽골 찬양도 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워십 댄스 그리고 전도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많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몽골 울란바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요 여자 성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무려 10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모이는데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얼마나 뜨거운지 전도하고 예배하고 제자 양육하고 너무나 귀한 교회에 저희가 배우러 간 거였어요 배우고 협력하고 성교를 감당하러 갔습니다 4일 동안 정말 사역을 아름답고 보람차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몽골에 있는 내셔널 파크로 휴양차, 교제차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몽골 전통 텐트인 게르에서 잠을 자고요 밤에는 정말 그 몽골의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수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은하수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요 또 몽골 전통 음식인 허르헉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몽골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한국 사람들이랑 씨름 한 판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몽골 사람들은요 특별히 몽골 남자들은 잘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씨름입니다 우리가 국기 태권도가 국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씨름이에요 씨름을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을 잡는 거예요 이 양을 잡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양의 명치를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을 넣어서 대동맥을 손으로 눌러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바닥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요 그 양을 잘 잡는 것이 남자의 미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잘 타는 거고요 네 번째는 몽골 텐트인 게르를 잘 치는 것이 남자의 미덕과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씨름이에요 몽골 대 한국, 한국 대 몽골 이제 씨름을 한 판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씨름이에요 삽박 없습니다 레슬링과 같은 거예요 거의 레슬링이에요 아주 거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갔었어요 청년들도 가서 씨름을 하는데 다 쓰러집니다 상대가 안 되죠 너무 잘합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잖아요 3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지지 않죠 그 패기가 있잖아요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무승부가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 몽골 청년 중에 피지컬이 가장 좋은 누가 봐도 너무 다부진 청년이 나왔어요 그 청년과 제가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단번에 쓰러졌습니다 한 번에 쓰러졌어요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씨름을 잘하는지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서 허리를 다친 거예요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오랜 시간 있었어요 제가 얼마 있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오래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갈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몽골 사람들과는 절대로 씨름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요 내 힘과 능력 내가 붙잡고 막 이기려고 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또 준비했잖아요 열심히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 물론 스포츠니까 그죠? 열심히 해야겠죠 그나마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이겨야 되겠다 저 사람을 눌려야 된다 저 사람의 자존심을 눌려야 되고 저 사람을 납작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요호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형 애설을 만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방법이 있어요 그의 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재산들을 내 때로 나눠서 형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이었죠 그의 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니까요 깊은 밤이 되었고요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 두 안에 그리고 소유들 그 모든 것들 먼저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남게 되죠 깊은 밤에 그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로의 말을 인용하자면 절대자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일대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할 때가 바로 그 밤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생명과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어질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밤이 새도록 그 씨름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매달렸어요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은요 이제 그만 그 씨름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롭고 불안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어둡고 괴롭고 힘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에는 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미쳐있는 군대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한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눈 멀어있는 그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은 후 흩어져서 소망 없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성경에는 모두 다 은혜롭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준비한 수많은 예물이 예서의 마음을 바꾸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서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본문을 보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자 이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딱 한 대를 쳤어요 그 한 대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요 이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한쪽에 기울여져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기울여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쪽이 어디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허벅다리를 얻어막고 다리를 절게 되는 것 그 역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허벅다리를 얻어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이 사람이 요청하죠 그러나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금 다리가 부러진 상태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지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태도가 하나님만 붙잡는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27절에서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란 기원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전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여야 하면요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으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속이는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요청대로 마침내 축복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 한 판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지 않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출발은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름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 한 판 해 주신 거죠 그리고 허벅다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롭게도 그 씨름에서 져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홀로 남겨질 때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나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오직 하나님의 삽바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강구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삽바를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삽바를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erson